애들 어딘데? 화분 갔나? 애들은 물론, 아빠가 또. 지효아, 또 아빠가 놀래길래 어디 장난친 거 아이가? 나와, 나와. 아니, 뭐냐. 왜 이렇게 허술하게 숨었어? 맨날 아빠가 온 다음에 어딘가 숨어있어. 아빠 숨은 흐린 척기 선수야. 또 어디 있노, 큰 거는. 진짜. 너 왜 그러는데 또? 나 그냥. 잘 먹네. 숨 눌러면 제대로 숨을든지. 그냥 놀래 휴지 좀 했는데 안 돼. 중학교 1학년 지환이는 요즘 게임에 푹 빠져 있다. 지환아. 다 했어, 다 했어. 뭘 다 해. 아니, 진짜 또. 오자마자 두 개미가. 오자마자. 아니, 아빠 오자마자 개미 나고. 어? 어. 아휴, 문제다. 어? 문제다, 문제야. 여덟시다. 응. 적당히 좀 하자, 제가. 적당히 좀 하자, 제가. 응. 응. 왜 안 될 거야? 뭐야. 아버지. 이제 주말이잖아요. 근데 놀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숨길 시간을 못 가시는 겁니다. 어디 숨길 건데 거실에? 어휴. 낮에는 엄마, 아빠가 집에 아직 안 들어와서, 낮에 못하고 밤에 아는 거예요. 졸리지 않아요? 안 졸려요? 안 졸려요? 응. 그거 할래? 아빠만 모면 보물찾기를 하자고 조르는 지유. 근데 지유야, 대신에 이거 할 때, 어? 쿵쿵 뛰는다. 쿵쿵 뛰기 없기. 알았지? 물이다. 조용히 하자. 누구 먼저 할래? 응. 아빠 먼저 숨길까? 그럼 지유, 네 방에 들어가 있어라. 응. 먼저, 엄마, 아빠가 장난감 보물을 숨긴다. 그리고 이제 숨길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 숨바꼭질. 돈 안 들고 애들이랑 놀기 제일 좋은 놀이. 아이씨, 안 들어가지네. 야, 진짜. 너무 어려워. 지유가 경력이 많아서 찾아라. 지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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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유야, 대신에 여기다. 지유의 실력은. 여기다. 하나 찾았고. 38개다. 통화에. 잘 알아보세요. 디리리리리리. 지유야. 실력자 지유. 우주의 온 기운을 받아보는데. 진화, 딸. 진화, 딸.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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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있는 것 맞아요. 내 히트 다 줬다 한델리. 예! 잘했어. 한델리. 오늘도 달밤의 보물찾기 성공. 상기씨, 오늘도 지각이다. 미안해요. 먼저 가세요. 어디 먼저 가면 되는데요? 롯데? 코스코. 어머니, 일단은 가서 대충만 모아놓으세요. 내가 금방 옷만 갈게. 아침마다 부모님과 함께 거래처를 돌며 고물을 수거하는데. 상기씨는 12년 내내. 계속 지각이다.